오 연주 29일 거 컴백을 앞두고 정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먼저 컨트롤 타임에 다 보내고 있습니다 보이지 좀 보내고 있어요 네 더보이즈는 보면서 오른쪽으로 정확하게 오른쪽으로 좋아요 둘 정면으로 해주시고요 하나 둘 이어서 오른쪽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더보이즈 인사라는 소리 없이 어우즈를 위해서 준비한 포즈 있어요 네이블밤에서 있어요 있어 있어 준비해 갖고 오셨습니다 하나 둘 셋 오른쪽으로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마지막 하나 둘 셋 인사드리겠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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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셋 안녕하세요 너무 많으십니다 오늘은 20분 컴백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 간단히 얘기했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자정의 공개를 좀 해주셨던 네 자정의 공개를 했어요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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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빛을 조금 대시는데 어떤 의미인지 조금 말씀 좀 해주실 수 있나요? 네 일단은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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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 좋은 기간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. 자 이제 더불어민주에서 공부를 해드려야 해요. 오늘 함께 소감하자 해주시고 더불어민주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. 네 오늘 여기 저희가 더불어민주에서 공부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고 좀 컴백하는 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이정도로 대장하면서 팬들과 끝까지 아이콘틀 해주시고 대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엄정의 염두는 다 화가같이 다 어쩌면 적극하고 저렇게 멈추지 않나 진짜? 짚지도 않나 진짜 저렇게 멈추지 않나 진짜? 짚지도 않나 진짜 저렇게 멈추지 않나 진짜? 짚지가 아니라 상상만 물어볼게. 상상만 물어볼게.